2014 기아 체험 라닌 콘서트 여러분의 기본을 업 시키고 배고픔은 있게 해줄 힙합 스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먼저 소개해볼까요? 네, 가슴에 사네요.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는 힙합돌 방탄소년단과 활동 중 하나가 이번 컴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전에 내과하고 싶은 흥남 흥녀 스타들이 무대가 논스톱으로 이어집니다. 네, 상큼한 소녀들 화이팅! 강렬한 성남자 시클라운에 이어. 고흡적인 보컬들인 썬리인을 최우는 첫 기획을 헤일로. 로맨틱한 남친들 소년공화기까지 바로 만나볼게요. 거쇼 클레임! 엔탄리엔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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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